대답을 못하는 겁니까?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? 당신 재산의 비밀을 최승만이 알고 있었죠? 그렇죠? 그래서 당신이 최승만을 죽인 거 아닙니까? 재판장님! 대답하세요, 피고인!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 마세요! 드디어 놈을 찾았다.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. 최기사! 내가 누군지 아는 놈이 있네. 아니, 사체가 없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이걸 살인사건으로 받아들입니까? 도대체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야 합니까? 내가 왜? 너 도대체 누구야? 하하하하 꺄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